오늘의 80세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 보기에도 좋고 건강하다. 미국에서는 이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 남의 돌봄이 필요 없는 건강한 연장자라는 의미다. 다음은 80세 액티브 시니어가 가져야 할 20개 마음가짐들이다. 혼자 지내는 습관을 들이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몸이 힘들어도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유산소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잠이 오면 자고 잠을 설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이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카토구정을 공유하자. 일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칭찬하는 말도 BM